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한 김기현의 진짜 입문은제 싱글 커넥션 OT 영상이에요. 우리 싱글 커넥션이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기현의 커리큘럼 입문엔제 우리 개념과 문제풀이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싱글 커넥션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임의 커넥션 시리즈요. 우리 2020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해서 전체의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인이 되는 커넥션이라는 완전한 엔제이고요. 그보다 조금 쉬울 수 있는 싱글 커넥션과 이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더블 커넥션 전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는 싱글 커넥션이라는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 기본적인 난이도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 애들아 메인 엔제 커넥션에서는요. 본격적인 4점짜리 조금은 쉬울 수 있는 4점부터 어려울 수 있는 4점까지 전부분을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싱글 커넥션이라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수능 모의고사 공통과목 기준으로 해서는 7번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난이도. 당연히 얘들아 문항 번호를 보고 우리가 문항 난이도를 그냥 유추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게 하겠지만요. 이 번호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3점부터 조금 쉬운 4점 난이도까지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택과목 기준으로는 25번에서 27번까지의 나는 3점 난이도.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울 수 있는 4점 난이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싱글 커넥션 인문 엔젠인데 인문 엔제가 왜 필요한 거죠? 그냥 기출 문제 제대로 공부하면 3, 4점짜리 다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네라 이거는 사람의 실력,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기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개념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 낯선 문제를 보니까 잘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개념 공부하면서 뭔가 파편화된 개념으로서 이것저것 배우기는 했는데 이걸 실제로 조금 낯설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한 이후에 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은 낯선, 조금은 생소한 문제들에 도전하고 싶다. 그런데 도전을 하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3점부터 조금 쉬울 수 있는 4점 그래도 내가 조금은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풀어낼 만한 난이도, 즉 7번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난이도로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를 위해서 만들어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뭔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개념 공부는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이 계속 개념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당연히 얘들아 개념 공부 중요하지. 그렇지만 아는 것만 공부한다고 해서 또 실력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파데키고프 열심히 해서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 내가 파데키고프 열심히 했는데 다시 파데키고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푼다? 그럼 기본적인 2점짜리,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잘 풀리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기본적인 계산은 되는데 그게 포장지가 조금 낯설게 나왔을 때 또 못 푸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포장지가 달라 보인다 하더라도 얘들아 막상 풀어보면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포장지 하나만 이렇게 벗겨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이유는 계산 문제라 완전히 동일한 형태야 라는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를 선생님이 최대한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7번에서 12번 아 우리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다 라는 자신감을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조금은 파편화된 개념들의 연결짓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일관된 풀이로써요.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리고 너희들이 실제로 아 나도 이렇게만 연습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챙겨갈 수 있을 거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요. 선생님 제가 개념 공부 열심히 했고요. 이제 기출 공부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기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풀이를 조금 외우기도 하고 기출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의 풀이가 조금 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 자체는 조금은 잘 푸는데 이게 조금만 낯선 포장지로 나와도 못 풀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기출 공부 열심히 했다면 얘들아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문제들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싱글 커넥션 양질의 자작 문항으로서 우리가 기출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른 문제에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해보자는 겁니다. 알았죠? 싱글 커넥션의 수강 추천 대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아예 우리가 수학 공부를 처음 하는 건 아니셔야 돼. 그래서 일단 세임의 커리큘럼 기준으로 해서 킥오프와 같이 조금의 유형별 문제집 학습이 끝난 수험생들 기준으로서 이제 시작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이 기본적인 대표 유형별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것들이 알고는 있는데 아 이게 조금만 생소하게 나와도 잘 못 풀겠어 라는 친구들을 위한 대상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개념이나 기출이요. 조금은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도요. 조금은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풀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제가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는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점까지 풀기에는 조금 실력적인 부분이나 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2, 3점짜리 다 맞춰야 되고요. 4점에서도 조금 쉬운 문제들은 다 맞춰서 최소한 이 정도 등급은 맞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 최저 등급 달성을 위해서 4점 앞쪽 문제만 내가 공략해서 완전히 다 맞추겠다라는 걸 목표로 갖는 친구들에게도 최적화된 강의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싱글 커넥션 안에는 막 어려운 4점짜리는 없어. 막 어려운 4점짜리는 우리가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에서 다루도록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위한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들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조금씩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있겠지. 그래서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워나간다면 충분히 이 정도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챙겨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려운 3점 또는 쉬운 4점의 문제들을 모아서 쭉 한번 풀고 싶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강의와 교재라는 거. 교재 구성은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냐면 이 싱글 커넥션은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들이 어느 시기에든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요.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학원이다. 그러면 전체 10회분의 모의고사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한 회분의 모의고사에 단원별로 벽이 없도록 그래서 그냥 처음 지수로그 함수부터 수열까지요. 그냥 한 회분에 싹 다 섞여서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넣어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과목의 어떤 단원의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공부할 때는 어때? 평소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원 수학원 얘들아 지수와 로그야. 그리고 여기는 지수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란다. 라는 유형을 딱 박아놓고 여러 문제를 풀잖아. 그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다라는 유형이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잘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 자체가 어느 단원의 문제일까라는 걸 스스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시작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단원의 문제들을 한 번에 보면서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이건 이 단원의 문제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전문항 당연하게도 해설지 다 들어있고요. 전문항 김기현이 다 해설강의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전문항 당연하게도 100% 다 자작문항이라는 거요. 출시 과목 및 일정이고요. 수원수트부터 확통미적 기하까지 전부 다 출시합니다. 그래서 수원수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0회분의 모의고사로 만들려고 했고요. 수원수트 공통문항에 대해서는 한 회분의 12문항씩 전체 120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확통미적 기하 같은 경우에 확통미적 우리 10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 50문항 정도로서 조금의 앞뒤로 이제 문항수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북으로 출시될 점이라는 거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일정. 공통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제작하도록 할 거고요. 수원수트 현장강의와 스튜디오 버전이 함께 진행될 거야. 확통미적 기하 전부 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되면서 개강일과 업로드 요일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수트, 확통미적 이 정도까지 끝날 거고 기하까지 끝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강 시작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이 OT 영상을 언제 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싱커를 언제 시작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3월에서 5월 정도 그러니까 강의가 제작되는 중에 같이 공부하겠다라는 친구들은요. 업로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때 두세 과목을 병행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업로드 일정을 따라서 그대로 풀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6평 이후에 그러니까 강의가 완강된 이후겠죠. 완강된 이후에 6평 이후에 내가 조금 빠르게 끝내겠다 싶다 하면 약 1주에서 3주 정도를 잡고 끝내시면 돼. 봐봐. 얘네 싱글 커넥션은요. 난이도가 막 높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컴팩트하게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끝내는 게 필요해. 그래서 10회분의 모의고사처럼 미니 모의고사처럼 그냥 하루에 1회분 또는 하루에 2회분 정도를 빠르게 풀어내고 필요한 부분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끝내자는 거. 알았지? 추천 과정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다양한 시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싱글 커넥션을요. 일단 기본 기념 다 끝내고 이제 기출 생각집이 된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선생님 제가 메인 엔지에 커넥션을 공부하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풀곤 있는데 앞에 있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도 같이 조금 같이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평행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모의고사 시즌에 선생님 제가 하프 컬렉션이든 컬렉션이든 실전 모의고사를 풀곤 있는데요. 앞에는 이 쉬운 4점 또는 어려운 3점에서 종종 막히거나 조금은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같이 한번 병행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싱커와 기출 생각집 2, 3점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싱커와 기출 생각집 4점 또는 싱커와 하프 컬렉션 컬렉션 함께 진행하셔도 괜찮다는 거.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편한 대로 언제든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지? 수강 분량 당연히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내가 잘 푼다. 상위권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들 조금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럼 빠르게 끝내시면 되고 아직 내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싶으면 조금은 천천히 나가시되 너무 늘어지지만 않게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예습 및 복습 가이드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얘들아 예습은 당연하게도 권장하기는 해. 일단 얘들아 엔제잖아. 입문 엔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엔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내가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막히는 지점을 가져와야 돼.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그럼 이 막힌 부분을 김기현이 어떻게 뚫어낼까라는 걸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렇지만 고민 시간은 문제당 대략 5분 정도를 넘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5분 정도 고민했어. 안 돼? 그럼 일단 넘어가. 다른 문제 풀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넘어왔는데도 5분 이상 고민했는데 안 돼.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강의 보세요. 강의를 보고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아직은 뭔가 문제를 푸는 과정, 문제를 푸는 도구, 문제를 풀어내는 해석하는 능력이 아직 우리한테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다음에 잘 안 되면 일단 선생님이 강의를 받아들이세요.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지를 벗겨내는 거구나. 배운 다음에 그걸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한 회차당 예습 시간은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통과목은 한 회분에 12문제 들어있고 이제 선택과목은 10문제 또는 그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를 잡고 공부하시면 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싶으면 빠르게 잡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조금은 아, 여유롭게 풀고 싶다. 그렇지만 너무 여유롭게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된다고. 대략적인 목표 가이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당연이라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배우시기, 강의를 보시고 내가 뭔가 풀기는 했는데 찝찝하게 풀었다거나 야,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없을까라는 것들은 최대한 다 강의를 보고 배우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복습은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임께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또는 이게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들은요. 아이디어 개념 또는 기출 생각집에 대한 유사문항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다시. 당연히 엔제다 보니까 막 엔제를 몇 회도씩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없을 거야. 다만 내가 풀었잖아. 틀렸잖아. 그럼 당연히 복습해야지. 그런데 그 복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그리고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이걸 내가 아이디어에서 어떤 개념에서 배웠을까라는 걸 스스로 고민하는 연습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복습하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와 비슷한 유형들을 스스로 너희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직접 찾아보는 것까지 필요하다. 알았지?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세임. 제가 세임의 기초 개념 강의인 파운데이션 또는 유형별 강의인 키고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싱글 커넥션 수강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로든 어떤 교재로든 기본적인 공부가 되었다면 싱글 커넥션, 싱커 그대로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가끔 이제 문제들을 풀다가 세임이 아이디어 또는 여기는 파디 키고프에서 이미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은 해드리겠지.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안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가 됐다면 싱커 바로 들어오셔도 괜찮다는 거. 두 번째, 쌤 싱커를 수강해야 커넥션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쌤의 엔즈가 아까 싱글 커넥션, 커넥션, 더블 커넥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의 메인 엔즈는 커넥션이야. 그래서 커넥션만 열심히 먼저 따라오시면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커는 얘들아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 수강하시면 돼. 커넥션 이전에 수강하셔도 괜찮고요. 커넥션 공부한 이후에 이후에 뭔가 모의고사 커리큘럼 공부하면서 내가 모아서 3, 4점짜리를 풀고 싶다. 할 때 푸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래서 싱글 커넥션을 수강해야만 커넥션을 수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 수강하시면 되겠다는 거. 세 번째, 그리고 쌤의 커넥션 OT에서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몇 등급이 듣는 강의인가요? 또는 수강 시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쌤이 이런 질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쌤은 개인적으로 몇 등급이 수강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등급으로서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등급이라는 건 내가 내 등급이 이제 숫자로 등장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내 실력을 온전히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서 똑같은 4등급이라 하더라도 쌤, 제가 기본적인 2, 3점짜리 다 맞았고요. 4점짜리도 최대한 접근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한두 부분을 제가 접근을 못해서 틀렸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쌤, 제가요. 2, 3점짜리도 조금은 버겁게 풀긴 했고요. 4점짜리도 아, 제가 잘 못 풀겠어요. 아예 접근도 못해가지고 그런데 찍은 게 몇 개 맞아가지고 4등급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4등급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천차만별의 실력일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1, 2등급 친구들도 내가 정말로 아, 내가 아는 주제 또는 내가 정말로 자신 있어 하는 주제만 시험에 잘 나와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실력적으로 정말로 완벽한 상황인데 뭔가 실전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아,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몇 등급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기본 개념 제대로 공부했고 유형별 연습이 됐는데 좀 생소한 문제로 공부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다 들으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수강시 몇 등급 받을 수 있나? 이 또한 얘들아 정말로 이제 동일한 교제와 동일한 강의로 동일하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요.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습하냐에 따라서 이 효과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하면 몇 등급 받는다. 이런 거 없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등급이 있겠지. 그 원하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니까 싱글 커넥션 제대로 공부하시면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도약의 발판 그리고 그 정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선생님 전문항 해설지만 보고 혼자 공부해도 되나요? 최대한 해설지에 이제 강 문항별로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다 적어두기는 했지만 일단 선생님이 강의해서 얘들아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돼. 또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훨씬 더 강의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는 상반기다 싶다면 최대한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강의로 다 들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적으로 강의를 다 듣기에 좀 여유가 없다. 조금 하반기다라는 친구들은요. 최대한 해설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해하시고 찝찝하게 푼 분들 푼 부분들 또는 김기환의 강의가 궁금한 부분들 위주로 강의 들으셔도 괜찮아. 알았지? 선생님 시기상 언제 풀면 좋나요? 계속 얘기하듯이 얘들아 시기상 언제든 풀 수 있도록 구성해 둔 거야. 그러니까 앞쪽 부분 내가 개념 공부한 다음에 본격적인 기출 문제들 그리고 본격적인 엔제를 풀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모의고사 커리큘럼 하면서 같이 평행하셔도 괜찮고요.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지? 선생님 작년 2024 커넥션 아카이브가 있었는데 그 커넥션 아카이브가 싱글 커넥션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있던데 아니에요. 아예 컨셉상 다릅니다. 커넥션 아카이브와 싱글 커넥션은 아예 컨셉상 다르고요. 이게 작년에 중요한 건 아닌데 작년에 커넥션 아카이브와 커넥션 그리고 더블 커넥션이 있었을 때 이제 난이도 면에서 선생님 입문 엔제라고 하는 커넥션이 조금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한 피드백을 선생님이 좀 겸허히 수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엔제를 정말로 그냥 입문 엔제가 아니고 나의 이제 메인 엔제로 만들어냈고요. 정말로 입문 엔제라고 할 수 있는 싱글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뭔가 선생님 제가 어려운 사점보다는 일단은 쉬운 사점 그리고 어려운 3점을 먼저 제대로 공략하고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이제 풀기에 조금 애매한 엔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입장에서 7번에서 12번 정도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 열심히 풀어봐. 당연히 이제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고민하면서 충분히 풀만한 입문 엔제로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잘 공부하시면 최대한 많이 도움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의 싱글 커넥션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기본적인 공부를 한 이후에 정말로 본격적인 입문 엔제를 시작하고 싶다. 이 싱글 커넥션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러면 OT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강의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잤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